Q. J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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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J. J. 근데 우리 집도 안에서 압박한 것 같아요. 엘프탄댄프와 아니, 괜찮아요. 지금의 백파너드가 존중했던 것 같아요. 어, 사실 발동을 하면 백파넛 느낌의 컨셉은 많이 해봤는데 아, 그 느낌이 오히려 반대하실까요? 아니야? 반대하실까요? 아, 나 오히려 이런 걸 좀 많이 해봤는 것 같아서 아, 그래도 또 아, 네. 고마워요. 백파넛.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센 것들이잖아요. 우리 막 무대하고 화상북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. 그 이런 정장도 정장도 있는 거 그래서 엘프 차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좋아했습니다. 저는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. 모르는 백파넛 백파넛 약간 제 느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당신은 백파넛 당신 나보다 엘프하고 안 맞아요. 나는 진짜 엘프하고 안 맞아요. 핸머리니까 뱀파이어에고 그거 너무 감사하네. 감사하고 가야 되는데 좋았습니다. 저는 다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그거를 좋아할게요. 여러분들 좋아할게요. CG분들은 두 개 더 좋아하시지. 그래도 갈릭가 아니에요. 네. 좋아할게요. 자 이거는 미안해요. permet도 다음 아침에 우리 푸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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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강렬하게 피어난 드림이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. 더욱 과감해지는 건너와 캔디랩에서 보여드린 적 없었던 저희들의 모습은 어때요? 잘 어울리나요? 그럼 이번에도 저희와 함께 캔디랩 해주실 거죠? 안녕! 안녕!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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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